빨리빨리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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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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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영국 가야 돼가지고 지랍 쪽에 리브로슨도 그렇게 많이 안 할걸? 게임을 많이 하는 쪽이 아마 착권이 게임 많이 할 것 같아요 착권은 하면 할수록 재미없어서 힘들죠 하면 할수록 재미없어서 힘들죠 게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잘해라 일괄적 문제는 더 재미있다구요?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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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야 이거 하지마 갑자기 그만 그만 안 돼 저 오빠 오토라서 거리를 떨어뜨려 머리 어떻게 망했는데 잘 못해 잘 못해 영상보고 잘 못해 영상보고 잘 못해 영상보고 잘 못해 지형이요? 이건 안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고집이야 스폰플레이 파워크래쉬가 잘해줘서 왜 안나가? 스폰플레이 정해진 스폰플레이 오 여기 왜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 잊었다 그만해 그만하세요 형님 이거 없어졌어? 메이플? 한쪽 메이플 얘기 어딨어? 나이를 소질 수가 없다 이거 없어진 한참 됐어요 애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애들이 형 나이가 역보이네 뭐라 하더라고 메이플에 그거 없어진 일은 언젠데 그 얘기를 하냐고 안녕